이걸 듣는 사람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얘기가 많으니까 그런 걸 조심하고 싶은 사람? 그걸 무서워하는 사람은 이 글을 읽지 마시오 아니면 듣지 마세요 이런 경고 문구가 항상 나가요 일본에서 아시나요? 네 저 아영씨 작품이죠 맞아요 익히닝교 어? 우리말로 살아있는 인형 바로 이 인형이 괴담의 주인공인데요 엄마! 엄마! 그런데 다친 부위가 모두 오른쪽이다 아 이거 야야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오른쪽 몸이 아파온다면 부디 저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야.. 익히닝교 저는 이 저주를 진짜 믿는 이유가 하나 있긴 합니다 김숙 선배 오른손 다친 거 기억하십니까? 오른손 다치셨나요? 다쳤어요 정말요? 저 여기 손톱 보이십니까? 어어어? 찍혔다 저 진짜 구혜주 엄지 집 보다가 살면서 4년 동안 한 번도 다친 적이 없는데 말도 안 돼 다쳤어요 여기를 아니 왜 피를 철저히 올렸거든요 아이고 아이는겨 어떡해 그런데 사실 그거는 약과입니다 뭐라고요? 이 이야기가 약과라고요? 네, 약과예요. 아니, 방송을 본 후에 이걸 듣고 지신 시청자분이 있으셨다고요. 좋습니다. 함께하시죠. 혹시 제보자님께는 무슨 일이 없었을까 그런 게 좀 우려도 되더라고요. 바로 직후에는 괜찮았는데 한 두 달 좀 안 돼서 아끼는 목걸이를 하고 있는 상태로 머리를 감다가 목걸이가 끈이 끊어져서 없어진 거예요. 저절로 끊어질 리가 없는데. 왜 빠졌나 하고 배수구를 들려고 했는데 손이 좀 깊게 많이 배였던 사고가 있었어요. 무슨 손? 어디 손? 그것도 오른쪽 중지랑 검지. 어머! 지혈이 한 1시간 동안 안 돼서 급하게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지혈 받고 파상풍 주사도 맞고 그랬습니다. 이 키링교 재방송을 보고 한 일주일 뒤에 돌계단에서 밀끌어 넘어져서 이제 보시다시피 심하게 다치셨네. 손바닥에 살짝 뜯겨나가는 사고를 당하게 됐어요. 진짜 오른쪽 어머니가 다치셨던 위치랑 비슷하네요. 아무래도 이 키링교를 보고 다친 게 아닌가 같이 좀 무섭고 찜찜하죠. 너무 무서운데요. 이 키링 마음이 죄송해요. 어떡해요. 이거 들려줘서 다치고. 그런 건 아닐 겁니다. 그런 건 아닌 거고. 그냥 액땜하셨다고. 그런데 사실 이 키링교 그게 올라가고 정말 댓글에 똑같이 오른쪽을 다치셨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. 안녕. 안녕.